제 캐릭이요. 3스타 잔디 캐릭이 제 캐릭이고 최근에는 계속 시청자분들과 제가 번갈아가면서 해드리고 있어요. 아까부터 제가 이제 아너램포를 춥친다고 말씀드려가지고 이번에는 5스타 이상만 할 수 있는 과연 이게 어떻게 따른지 어느거 많은가?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.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. 아군이 승리하면서 검적들 이거 이종 괜찮죠 하늘에 뭔가 느낌보다 다르네 역시 파이브스타만 쓸 수 있는 총이다 이것도 은근 명예로운 앰포죠 이름대로 속이 좀 풀리시나요 이렇게 들다가 앰포합니다 한 번 더 갑니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어 이종 마음에 드는데 아 번쾌 좀 하고 싶은데 하나면 원수 달아야 되네 힐인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클라프에다 둘 다 샀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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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스나 4명이였어 화끈하게 해끄렸네 어 로리님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용탱님 안녕하세요 아 저는 b 피해는 없고요 혹시 b로 인해서 피를 받으신 분 있으시면 레살 흔들지 마시고 파이팅 하세요 스페셜 포인트 스페셜 포인트 스페셜 포인트 스페셜 포인트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 뭐야 스나가 너무 많잖아 어 아 핀은 안되셨네 이따 화장실 같아요 잘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아프리카는 추천 유튜브는 좋아요 좋아요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바로 고기 1 2 총 6 2 3 3 4 Let it go! 아군이 준비하였습니다. 아군이 크로비넥 아군이 크로비넥 와 군무태 지찰은 좀 가스 그쵸 형제님 지금 제가 들고 있었던 총이 5스타만 가능해요 5스타만 원수는 솔직히 찍기 진짜 힘들죠 옛날에 지금 찍으려면 와 지금 요새는 작업하면 걸리잖아요 거기다가 아이들이 잘못하면 영정되면 주민으로 만든 아이들이 싹 다 영정당하는데 차라리 그래서 계급 높은 아이디를 아직도 사고파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이번엔 밀당을 좀 해볼까나 이걸 그냥 굴려놓고 이거 안됐네 미니 스텝 비 스텝 윙 추천 감사합니다 나이스 스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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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스탭님 어떠세요? 명주님 어떠세요? 수전 나있다 아이디 좋다고 한 명 더 있어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검 너무 많은데? 아 못빙이야 제발 이게 왜 완빙인데 뭐야 삐졌네? 나있다 닥터 신용세가 다행이네 재구리 재구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